네 시사전망대 출발합니다. 오늘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회총회 김동연 이사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은 주무셨습니까? 잘 자진 못했지만 사실은 잘 잔 편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다 깨다 기표 방송 보면서 자다 깨다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정말 예상 외의 결과가 있는지가 궁금한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했던 데입니까? 제주 지역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전국적인 부분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제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 더 큰 패배가 안겨져 있다. 그게 좀 생각했습니다. 이게 보수 진영이 참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봤고요. 그만큼 이게 심판의 정서가 상당히 강했던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분께서 총선의 의미를 한 번씩 짚어주신다면 전국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꿔라라고 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선거를 할 때 인물론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 김준혁 당선자죠. 양문석 당선자 이런 분들이 당선하는 것을 보면서 인물론과 관련된 부분이 점점 희석이 돼버리고 두 세력 간의 다툼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지 사실 그거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인물보다는 대세에 묻힌 흐름에 묻힌 선거였다. 그렇죠. 그런 선거라는 부분이 아마 보수 진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패배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정치사의 양당 정치 체제를 대단히 공고하게 되는 계기가 돼버렸고 지금 받아든 성적표를 보면 지난번 총선하고 숫자적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구도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는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상 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정치적인 적대관계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구도 속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무한의 전제는 국정기조가 안 바뀌면 만약에 안 바뀐다면 그러면 왜일까 그런 건 결국 민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이번 총선 전체적인 결과였었고 우리 지역적으로 이야기 좀 가져와 볼게요. 제주시 값부터 좀 가볼게요. 일단 문대림 이제 당선인인데 당의 경쟁력이 그렇게 우위에 있었느냐 아니면 이제 후보 개인의 개인기가 좀 빛을 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TV토론 과정에서 문대림 당선인이 여러 가지 점을 해명을 좀 제대로 하지 못했죠. 처음의 해명과 그 뒤에 해명이 좀 다른 부분도 있었고 의혹 제기. 그런 측면에서 사실 감점 요인이 훨씬 많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전체에서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그래도 많았던 지역이 값지역이었거든요. 선거 결과 자체가 20%가 훨씬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제주시 값지역도 결국 정당이 지지율 그것이 바탕이 되면서 결집효과까지 이번 투표 결과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흐름에 갔다. 선거 캠페인 기간이 좀 짧긴 했었는데 고강철이라는 인물이 보여줬던 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다음에 도전하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도전하면? 다음에 도전하면. 왜냐하면 만약에 고기출 후보적처럼 예비후보 단계를 거쳤고 그런 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앙당의 실책이 이 퍼센테이지에 많이 반영됐다? 있죠. 있죠. 우선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득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고강철 후보가 캠프를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선거 기획을 어떤 구도를 가지고 할 것인지를 잡는데 본인의 개인기의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을으로 가볼까요? 을은 초반부터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평가들이 많아서 변호사님께서 그 얘기를 많이 하셨죠. 이거는 중앙당 차원에서 정말 융단 폭격하듯이 때려 구워야 된다. 스친드 본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대로는 사실 중앙당의 지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제주도를 홀대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중앙당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그 측면은 저도 국민의힘의 이론입니다마는 깊이 반성해야 되고 단순히 의석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반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 수만 가지고는 n분의 1을 하기가 어렵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측면 그리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별자치도 1호 아닙니까? 그러한 지위를 놓고 볼 때 중앙당이 이걸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능동적인 선거 대책이 없었지 않느냐. 중앙당의 당직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의 말을 우리 제주도민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순환 후보는 3%대의 제주를 얻어서 여론조사 거의 그대로 나온 것 같고 한 7%에서 10% 이렇게 좀 되면 다시 어떤 정비화해서 도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만한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3.39%라고 한다면 좀 내상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녹색지원당이 단 한 석도 걷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서귀포 가보겠습니다. 50% 개표까지 접전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나중에 표 차이가 좀 나긴 했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개표 순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건가요? 개표 순서가 있고 성동, 동흥동, 동단위하고 읍면 개표 순서에 따라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기철 후보가 얼마나 추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선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기철 후보가? 선거가 진행될 때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이 맞붙는 상황은 정치신인의 개인기로 이길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10%, 20%도 안 될 거예요. 현역 프리미엄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죠. 저희 국민의힘 쪽의 후보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고 그러한 경쟁력을 계속 키워가지 못했던 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정당의 잘못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역시... 영유민제잖아요. 영유민제면 중앙당 영유민제였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중앙당에 졌어야 되고 누가 지원 유세를 왔어야 되고 그래서 일종의 컴페인에 대한 붐업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냥 혼자 개인기에 맡겨버린 꼴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 저 가슴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내부적으로 약간의 분란이 있었던 것까지 포함하면 저는 고기철 후보의 득표력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득표력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고광철 후보에 대해서는 준비 잘하면 앞으로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두 분 모두 잘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고기철 후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그런 거잖아요. 어떤 밑바닥 민심을 얼마나 잘 다지느냐. 그리고 어떤 지역 밀착형. 그래서 지금 고광철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졌다고 제주도 떠나지 마시라. 여기서 터잘 밑바닥을 다 잡으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고기철 후보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현역 의원들도 긴장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낙선을 해보면 제일 어려운 게 경제적 문제입니다. 현역 의원은 당선이 되는 순간 국회에서 돈 주죠. 거기다가 후원금 1억 5천 받죠. 그래서 사람들은 낙선한 사람에게 가서 조직을 갖춰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주에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결국은 낙선한 사람에 대한 격려죠. 격려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아마 제주에 남으셔서 그 어려운 일을 계속 해나가실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민심을 보여준 선거였기 때문에 그 민심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의 의정활동들도 잘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시사전망대는 마무리하도록 하죠.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